독서라는 판도러 상자를 최신 뇌과학, 심리학, 행정경제학이라는 재료로 떠받치고 스토리와 임무당이라는 날개를 달아 독자의 품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안녕하세요. 공영선 작가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독서법들이 있는가?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실험하고 고민한 결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 제 여섯 번째 신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모든 읽기에 대한 지침서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독서가 되는데 가장 친절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생 공부 인생 공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싱가포르 잘 갔다 오셨습니까? 잘 갔다 왔습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너무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오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안 추워갖고 천만 다행이에요. 하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저는 인생 공부의 듣보잡 박사 최현준 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인생 공부의 듣보잡 작가 고영성 작가입니다. 열심히 해서 좀 뭔가 스페셜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처음으로 팟 후원을 받았습니다. 고영성 작가님은 되게 오랫동안 팟캐스트를 하셨는데 팟빵을 하셨는데 처음이라고 그렇죠. 우리 이게 거암님께서 거암님 2, 3일 후에 책으로 세상 읽기 할 건데요. 우리 반송 좀 하자. 신박사 오자마자 우리 1년 동안 했는데 팟원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신박사 오자마자 팟 후원을 그것도 300 팟? 놀라웠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너무 감사해갖고 저는 지금 이제 즉흥적으로 든 생각인데 그거를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만큼 상응하는 금액만큼 꿀알바 꿀알바 지원 사업에 저도 이제 똑같이 기증을 하도록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꿀알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꿀알바는 이제 말 그대로 좋은 알바 양질의 알바를 대학생 친구들한테 제공하려는 이제 저의 계획인데요. 이제 뭐 알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취약계층 취약계층에서 교육에서 더 열애되는 아이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싸움은 교육이거든요. 얼마나 머릿속에 뭐가 많이 양질의 컨텐츠가 들어갔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이거는 다 뭐 뇌 과거래 연구가 됐잖아요. 뭐 정말로 뭐 단순히 책 읽는 걸 넘어서 집에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게 다 증명이 됐잖아요. 애들의 학업 수준 성취도가 뭐 평균적으로 마이크로학에는 다른 얘기지만 매크로학에는 뭐 어느 나라나 뭐 다 성취도가 훨씬 넘고 어렸을 때 단어수를 몇 개 들었나 뭐 3천 단어는 아예 2천 단어는 이제 저소득 가정 아이는 뭐 천 단어 그래서 그 지적 능력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나 그거를 제가 제 딸을 키우려고 육아 서적을 이것저것 많이 읽다 보니까 제 딸은 지금 만 한 살인데 단어를 뭐 50개 이상 구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단어를 머리에 쏟아붓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말 엄청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내 자식은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뭐 너무 이렇게 유복하게 살고 다른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집 자식도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된 게 제가 돈을 수익을 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20% 30%를 대학생 이제 열정 있는 대학생 친구들을 시급 만 원 이상으로 고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죠.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 뭐 미취학 아동들 3세에서 7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고 그래서 내일 저희가 드디어 최초로 인생공부 최초로 강남보육원에 꿀알바 선생님 진짜 능력 있는 꿀알바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책을 읽어주러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좋은 일인데 왜 봉사활동으로 안 하고 왜 돈을 주고 하냐 저는 그런 말에 뭐 1%도 아니고 뭐 0.01%도 동의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나 있는데 좋은 일은 다 많이 하셨겠죠. 뭐 지금 많이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거 교육이라는 거는 되게 연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야 반복 학습이 돼야 이제 그게 장기 기억으로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봉사는 뭐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의지가 되게 진짜 강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덜어도 있지만 솔직히 이게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책임감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알바 선생님들은 이번에 책 읽어주기 선생님들은 최소 2개월을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뭐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살아서 생긴 문제인데 모든 봉사활동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신대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자리가 없대요. 왜냐하면 다 회사를 다니시니까 아이들을 주중에 생각보다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주중에 방치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원래는 주말에 하려고 그랬지만 이제 그 주중에 가능하신 분들을 찾아서 더 효용이 높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취약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아기들이라서 다 낮잠을 자야 돼갖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이제 책도 읽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나중에는 언어를 뛰어난 선생님을 이제 또 알바로 선발을 하셔서 선발을 해서 또 이제 언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좋은 산업을 이제 강남보육원을 시작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좀 돌려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게 확장이 되면 다른 보육원으로 다 퍼트릴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신박사님이 이제 시작하셨는데 저도 되게 너무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다 같이 인생공부하면서 인생공부 차원에서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스토리펀딩 다음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박사님이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을 해보자. 취지가 너무 좋으니까 게다가 선발되신 분들이 돈으로 돈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쪽으로 그런 마인드가 이미 된 상태에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윈윈윈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제가 그래서 일일이 답변을 다 보내드렸어요. 이메일로 너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꿀알바는 계속 확대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은 오히려 더 가까운 지역에서 더 봉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다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굳이 자기는 돈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좋은 일을 꾸준히 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 착한 대학생 그다음에 이제 여러 청년층 20, 30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제가 그거 보고 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그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이제 기성세대로서 아 이런 진짜 시스템에 대한 불평불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나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의식을 갖고 나도 더 성장을 하고 더 강해져서 내가 이 시스템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미래를 저희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란 책을 보면 행복에 관한 거거든요. 10점 만점에 9.5인가요? 10점인가요? 거의 9.5 네. 이런 게 왜냐하면 1등 부큐레이터시기 때문에 되게 정확한 정보입니다. 아무튼 꼭 읽어보시고 되게 좋은 책이에요. 거기 나온 얘기에 그래요. 실제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남은 도와주는 사람 자기가 자기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의 영향력의 원을 또 우리 인생공부에 어떤 분이 독자께서 투고를 해주셨죠. 영향력의 원이라고 그게 원래 나오는 내용이 성공한 사람 일곱 가지 습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영향력의 원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 사회적으로 넓힌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보는 사람도 흐뭇하고 하는 사람도 좋고 특히나 아이들한테는 책 읽어주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놀아주는 게 최고거든요. 그건 뭐 다 끝났어요. 게임이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심박사님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키워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 위주로 이제 그 고민이 제가 몇 개 받았는데 고민을 절대 노출되기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니까 고민에 대한 방송으로 처음이니까 사실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고민은 다 중복됩니다. 고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포스팅을 한 번 했던 게 모두의 고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의 고민은 거기 다 들어가서 댓글도 뭐라고 달렸었냐면 뇌에 들어갔다 나오신 줄 알았다고 내 얘기를 이거 어디서 내가 이분한테 얘기를 했었나 막 그런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 박사 신형준 박사에 그래서 정말로 뇌에 어떻게 깜놀했다고 다 막 정말로 후덜덜 막 이런 거 나와서 보면 아 맞다 이거 죄송해요 끊어서 네 제 웃음소리 때문에 집중을 못 하시겠다 어 근데 제 웃음소리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아 근데 제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고 그냥 전체 웃는 대로 웃겠습니다. 아 근데 행복권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진짜 웃겨요. 아 실제로 옆에서 들으면 더 웃겨요. 진짜 제가 하는 표정 이런 거 보고 제스처 보면은 그건 사실이야. 네 강연 들어보신 분들 알기 때문에 근데 더 웃긴 건요 채팅도 웃겨요. 네 아 채팅 채팅도 그 뭐 빅데이터 이런 거 있었으면 굳이 빅데이터 필요 없어요. 그 가장 많이 쓰인 초성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두 번째 흐흐흐흐흐흐 제가 크 크 크만 천번은 쓸 거 같아요. 천번은 그 크 크 크가 고장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자판에서 진짜 아 그래서 아 안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니까 조금 저는 좀 더 품이 있게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하하하 아 영어 그래 하지마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두의 고민이라는 거를 주제로 이제 고영성 작가님도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 오시고 뭐 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대학 문제에서도 과감하게 좌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단의 사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 나름대로 정상적인 코스 안에서 어 엘리트로 쭉 엘리트 아닌 할지라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정상적인 루트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박사님 얘기 들으시면 되고 중간에 방황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제기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제가 제격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일의 음지 양지 방송 음지와 양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는 방송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고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이 나이에 대한 고민이 진짜 이거는 뭐 몇백 번을 들어봤어요. 이 나이 자기가 뭐 스물일곱 살인데 괜찮을까요? 서른 네 살인데 괜찮을까요? 스물 두 살인데 괜찮을까요? 서른 세 살인데 괜찮을까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이 나이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원래 그냥 답변했던 건 항상 그 KFC 뭐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 그래도 이게 큰 프랜차이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KFC 할아버지 그 사람이 창업자시거든요. 그 커넬 샌더스라고 그분이 KFC를 65살에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 닭은 열심히 튀기셨겠지만 그런 프랜차이즈라는 걸 만드는 게 65살이세요. 제가 그래서 좀 자료를 조사해왔어요. 제가 그 좀 이게 KFC는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 조사해온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료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런 게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의 유명한 쿼라라는 무슨 이렇게 Q&A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 스타트업에 대한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거기 유명한 글이 최근에 하나 미국에 올라가서 한국 분들이 번역을 해주신 게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35살이 넘으면 무엇을 하나요. 실제로 누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35살이 넘으면 무엇을 하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7이죠. 왜냐하면 만 나이니까 37이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6, 7년 후에 은퇴하셔야 돼요. 실제 은퇴가 40세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 쿼라라는 사이트가 정말 대단한 게 이 실리콘밸리에 물어본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IT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익명의 질문자가. 근데 대박이 난 게 뭐냐면은 답변이 달렸어요. 근데 그 답변이 누가 달랐냐면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키피디아의 창업자 리미 웨일즈가 나는 35살 되던 해 위키피디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창업자들이 답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에 판도라 창업자 팀 웨스터그레니 저도 35살에 판도라를 시작했습니다. 와 저는 30대, 40대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숙했고 삶의 경험도 많고 여전히 체력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으로 말씀드릴게요. 워낙 넷플릭스 제일 지금 유통으로 제일 핫한 리드 헤스팅스라는 넷플릭스의 CEO가 또 답변을 달아줬어요. 저는 넷플릭스 DVD 렌탈을 37살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스트리밍을 시작한 건 넷플릭스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47살이었습니다. 밤새워 일하는 게 확실히 조금 힘들긴 하지만 35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잔 잔 코엄 이게 왓츠앱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페이스북에 인수된 메신저죠. 미국판 카카오톡이라고 하면 되죠. 저는 33살의 왓츠앱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제가 35살이라고 2년 남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다랐어요. 링크드인 그러니까 링크드인 그 레인헤드 호프만이 36살에 링크드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볼 때 이 질문은 조금 약간 사실 제가 볼 때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이 있냐 대한민국이 좀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늦었다는 거는 뭔가 불리하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연공서열의 사회니까 그렇죠. 자기가 스타트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호봉이 올라가는 경우 아직도 많으니까 많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관료제에서 관료제 시스템에서 일을 했는데 점점 여러분 그 연공서열은 없어지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점점 우리나라에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나이에 집착한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연공서열 시스템이 자기한테 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공서열 시스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좀 모순인 거죠. 자기는 그런 게 싫지만 자기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 번 많이 바뀐 게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때에서도 그냥 스타트업에 많은 회사들이 솔직히 많이 망하지만 5년 안에 스타트업에서도 큰 회사들이 나와서 쿠팡 같은 회사도 나오고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도 나오고 많은 회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팀 단위로 평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연공서열이 아니라 팀 단위로 고가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력에 비례하게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스타트업에서 취업 원서를 받을 때 학력도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나이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안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나이는 지구가 태양을 돈 횟수이지 우리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구를 밀어준 게 아니잖아요. 우주 밖으로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지구 너무 혼자 애쓴 거를 생색낼 필요가 없고 지구는 내년에도 또 돌 겁니다. 태양을 너무 지구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항상 그 상담의 끝에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나이가 너무 먹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너무 늦 진짜 자기가 늦게 시작했다는 걸 걷지 말고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걸 걱정하라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왜 우리나라 대기업이 힘들겠어요? 대기업이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어디나 똑같아요. 군 생활도 군 훈련이 힘든 거보다 내무 생활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나 항상 사람이 힘든데 사람이 왜 힘들겠어요? 무능력한 사람이 내 위에 있어서 그게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포지션은 위지만 비전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모르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뭘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안타까운 거 솔직히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늦게 시작해서 무능력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했음에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내공이 올바르게 축적이 안 됐고 그 위상하는 포지션에 자기가 직책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0살 넘어가고 40살 넘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정말로 제 생각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나이가 좀 먹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불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고민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오너를 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님 일할지 결국 내 자신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먹는 거기서 이제 거기서 거기서 고민을 떠쳐내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 거에 고민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리한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딱 서른 살까지 거의 책을 안 읽었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게임만 했어요. 2007년까지. 게임은 정말 잘했습니다. 스타나 와우 잘 알아요. 거의 준 박사 여기 박사님 계시는데 저도 거의 준 박사입니다. 제가 띠시 있었으면 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고 제가 아이큐가 여쭤도 안 해요. 중간 정도 돼요. 그리고 최고 대학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상위권 정도 되는 대학이고 그것도 운이 좋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서른 살 이후에 나름대로 생각이 바뀌고 그때부터 책 읽기 시작하고 뭘 나름대로 뭔가 하고 나서 나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봤을 때는 매우 매우 늦죠. 왜냐면 서른 살 이후에 대학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나이 때문에 절망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나가니까 그냥 해나가니까 얼추 정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진짜 나이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불리함을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 상담에 써준 게 세상에는 늦은 때란 게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는 뭐만 있냐면 완성과 미완성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그래서 미완성은 영원히 늦는 거예요. 미완성 그러니까 진짜로 인생의 완성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용기만 있다면 늦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실력만 있으면 요즘에는 정말로 많이 뽑아줘요. 왜 그런 뉴스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40대 회사를 나온 부장들 차장들이 갈 데가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표현이에요.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스템 구조가 만든 진짜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구조가 자기의 직책을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노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1년, 1년 지나니까 오락에서 레벨 올라가듯이 호봉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됐고 차장이 됐고 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잘랐어요. 그럼 만약에 실력이 있으면 정말로 벤처기업은 패기는 있지만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셔간단 말이에요. 모셔가죠. 그 다음에 그분들도 노력이 보다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 연봉이 적더라도 당연히 다 일하러 찾아간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보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는 건 뭐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 보면 대학생들이 나이가 20대 중후만 돼가지고 늦었네. 네. 이런 얘기는 정말 하시면 저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재수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삼수하면 인생 진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거예요. 남의식 남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 내가 그러니까 동기들이랑 똑같이 입사했는데 내가 동생들이 나한테 반말하는 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가 다 싫은 거예요. 남이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모순이라니까요. 그런 걸 걱정하면 그런 거를 없는 세상을 꿈꾸고 내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제일 개의 뭐요. 제일 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런 외부의 의식만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뭘 해도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얘기가 저예요. 저는 그럼 제일 늦었죠. 원래 이런 걸 하려고 했으면 일찍 했어야 되는데 뭐 공부도 공부도 10몇 년 몇 년을 했어요. 공부 대학 공부를 생각 10몇 년을 하고 공부를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 나이로 34살인데 35살인데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늦은 거죠. 근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것들이 이거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항상 우리 고작간님한테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데 제가 공부를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 메카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정말로 가뭄에 콩이 콩 나온 듯한 유기적 도달요리에서 저희가 페이지가 한 달 만에 3만이 넘었고 지금도 3만 3천이 거의 다 됐어요. 아마 페이지 중에서는 정말로 지금 시작하는 페이지 중에서는 가장 빨리 크고 있고 기존에 있는 페이지보다도 저희가 성장이 빠른 게 그거에 대한 공부를 오래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막 제가 이 분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저보고 비웃었어요. 비웃으면서 너 그거 한 번 해봐라. 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진짜 그랬어요. 너 그거 한 번 해봐라. 그거 못하세요. 그거 어려워서 못하세요. 다 저를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 다 지금 놀라고 있어요. 왜 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정말로 그다음에 진짜 여러분 예를 들어 그 연공서열 호봉 호봉이 늦어져서 내가 정말로 회사에서 성장하는 게 느린다. 그게 또 구체적으로 뭐랬냐면 내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늦었다는 거는 내가 돈을 똑같이 일하고 내 돈값 내기들보다 돈을 적게 보는 게 뭔가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금전적인 거는 당연히 쫓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월급쟁이는 하면 안 됩니다. 월급쟁이는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주말도 갖고 그런 사람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큰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큰일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일 한번 벌려보고 싶다. 그러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또 나이랑 상관이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다방면으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도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고 또 이러한 불리한 입장이 분명히 약점이겠지만 한번 고통의 역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고의 세상인께서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에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개체가 그 시스템에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그 시스템에 입점을 입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퍼포먼스를 낼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한 얘기가 아이스하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아이스하키에서 원룡효과로 좀 늦게 불리하였던 아이들이 명예전당 들어가는 균이 훨씬 높아요. 프로 선수 되는 확률은 더 낮죠.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그런데 명예전당은 더 많이 들어가요. 비율상으로. 왜냐하면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걸 극복했을 때 그 경우는 보상은 훨씬 더 클 수 있고 또 저도 책 쓰면서 느끼겠지만 그냥 글 쓸 때 하고 오늘 그 얘기 했는데 신박사랑 책 앞에 두고 했을 때 퍼포먼스가 올라가요. 이 위기의식이 날 만들 때 엄청난 그게 힘이 되거든요. 이게 위기의식을 오히려 잘 이용하면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주 고 작가님이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시간이라는 게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무조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예가 뭔가 재밌는 거 했을 때 시간이 빨리 가고 지루한 거 할 때 시간이 막 진짜 막 초침 보고 있으면 초침 멈는 거 같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절박하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 집중해서 하면 오히려 내가 초기 값은 작았지만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큰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는 아까 그 CEO 스타트업 CEO 제가 어떤 CEO인지 까먹었는데 그럼 제가 그런 박사님 헛소리하지 마세요. 박사님은 다 할 거 하고 지금 너 하고 싶은 거 잘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겠지 나는 늙어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꺼져. 진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내가 열받을 때 누가 옆에서 시답지 않게 조언해주면 짜증나는데 제가 그런 분한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게요. 진짜 현실적인 조언.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고민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운동을 하면은 뭐예요? 신체 나이가 일단 진짜 젊어지고 그거는 팩트잖아요. 신체 나이가 젊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다른 CEO가 말했듯이 자기가 늙어서 딱 하나 안 좋은 거 잠이 좀 자주 온다. 운동을 하면은 잠도 훨씬 덜 와요.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나이에 맞게 간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어서 운동 안 했기 때문에 서서히 늙어가지만 나는 위기의식을 겪었다기 때문에 내 생체 나이를 낮추고 나를 더 강강해서 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찬스는 적지만 내 효율이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인생에 값지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운동만큼 핵심 습관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불평불만하고 걱정이 자꾸 솟아오르면은 뛰세요. 뛰시면 되야지. 계단을 오르시고 뛰세요. 팔굽혀펴기를 하시고 그러면 잡생각도 안 들고 진짜 체력도 좋아지고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저도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싶어서 너무 졸려요. 그래서 진짜 무슨 고3이 책상에서 다섯이 엎드려서 진짜 많이 자요. 여기서 왜 엎드려서 자냐? 누워서 자면 너무 오래 자니까 엎드려서 자면 절이잖아요. 사람을 피한 통에서 그래서 깨요. 그래서 엎드려서 자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 서너다섯 살 먹고 근데 나도 그래. 그래도 책 쓰다가 지금 자면 절대 안 되는데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책상에 자요. 왜냐면 다리 절어서 깨다가 그래서 점프한 적 있어요. 최근에 다리 절어서 점프해갖고 넘어질 뻔한 적 있어요. 와이프가 뭐하는 짓이냐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의지가 그렇게 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신체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서 질문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걱정할 1초라도 더 보태서 왜냐면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그다음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더 고민하고 그런 게 대기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까? 여러분도 대기업이 돈 벌려고 고민하듯이 어떻게든 시간을 더 짜내세요. 그럼 여러분이 끼키가 늦어봤자 예를 들어 2년 늦은 사람 1년 늦은 사람 굳이 말로 하자면 3년 늦은 사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두 달치씩 시간을 뽑아내면 6년이면 1년이 만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40대에는 이미 나는 효율은 더 높게 쓰고 있고 시간은 따라 잡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에 대한 아까 고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로 널렸습니다. 성공의 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공을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다고 한다면 많죠. 때문에 크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지? 저도 인생공부에서 독서특공을 하면서 상담 많이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독서특공 지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죠. 지금 이제 잡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재밌는 상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책 읽은 거 좋은데 책 볼 때마다 잠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진짜로 공부랑 똑같은 거죠. 공부랑 똑같은 게 그게 졸리면 게 진짜로 일단은 졸린다는 거는 책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책을 잘못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책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걸 너무 쉬운 걸 잡아서 나한테 적합한 책을 찾으세요. 안되면 무협지를 읽으세요. 소설책 읽고 로맨스를 읽고 판타지를 읽고 만화책을 보세요. 만화책도 허영만 선생님 거 같은 거 보면 좋은 만화책들 많아요. 만화책이 정말 좋은 거예요? 만화책이 시각화가 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허영만 선생님 만화책 중에 부자 사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부자라는 거가 아니라 저는 마음의 부자라는 태도가 중요한데 거기 인생의 주옥 같은 조언들을 허영만 선생님이 허영만 화백님이 정말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해서 시각화를 잘해서 정말 잘 그려놨어요. 그게 원래는 한국의 무슨 부자들인가 그 책이 원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허영만 선생님이 다시 만화로 낸 건데 부자 사전이라고 저는 책 읽어봤는데 부자 사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아요. 일단 그런 거라도 보세요. 그 다음에 이현복 선생님 책이 또 널렸어요. 저는 이현복 선생님 거 책 진짜 몇 개는 매년 봐요. 네덜란드 닦아먹으면 먼 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일본 닦아먹으면 일본 편 한번 보고 습보만 빨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 나라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먼 나라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비밀인다. 이거 내 진짜 내 좀 있어 보이게 할 때 비밀인데 먼 나라 이웃나라만 잘 읽으시고 그 내용만 요점정리해서 잘 외우셔서 어디 가서 말하시죠? 되게 유식한 사람들을 들어요. 진짜로 웬만한 사람은 네덜란드 역사 독일 역사 포르투갈 역사 이런 거 거의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30대 40대 아저씨들 어렸을 때는 그게 유럽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현복 선생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중국이랑 일본 다 직접 가셔가지고 일본 편 중국 편 미국 편까지 다 쓰셨어요. 거기다가 가로세계 동남아 역사까지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철학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종교 편까지 다 써놓으신 게 있으세요. 사실 그건 어린이들이 읽는 것보다 이제 좀 그런 거에 관심을 어른이 보면 몇 배 재밌어요. 제가 실제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멘티들이 많으니까 교환 학생을 제가 정말 많이 보네요. 제 멘티들의 진짜 5월 이상은 다 교환 학생을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유럽을 많이 보네요. 왜? 솔직히 미국 애들보다는 유럽 애들이 더 약간 교양이 있거든요. 미국은 땅땅이 너무 커서 무식한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미국은 또 스포츠 같은 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런 엔터테인에 관심이 맞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역사나 이런 거 좀 경제 뭐 이런 거 어떻게 과학 이런 면에서 교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프랑스 그 시험 제가 제목 이름 까먹었는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그 프랑스 대입 수능 시험 보세요.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그런 거 수능 다음날 카페에 앉아서 프랑스 사람도 진짜 토론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프랑스로 교환학생에 간 애가 있어요. 이제 고려대 아이였는데 다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 교환학생이 왔는데 교환학생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가야겠냐. 너 역사를 잘하냐. 잘 모른데요. 먼 나라 이웃나라 프랑스 편 두 번 읽고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두 번 읽고 가라. 두 번 읽고 가라. 그래서 진짜 걔가 두 번 읽고 가면 외우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간 애들이 있는데 다 역사를 별로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얘는 대충 프랑스 역사를 그 스트림을 쫙 잡고 간 거예요. 뭘 봐도 너무 재밌고 프랑스 애들이랑 얘기도 훨씬 잘 되고 걔가 정말로 진짜 그 형님 때문에 너무 재밌게 프랑스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잘 돼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잠이 온다는 거는 나한테 난이도가 안 맞는 책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래요. 선생님 박사님 작가님 저는 모든 난이도를 다 읽어봤는데도 졸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로 소고기가 맛있거든요. 소고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돼지고기 냄새만 맡아도 토 나오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책이 싫은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안 하면 마음의 양식을 먹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굶어 죽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기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하 체험 무슨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평생 기하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기하 체험하는 것도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참고 읽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고영성 작가님이 책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룰을 도입하면 됩니다. 친구랑 돈을 걸기 30쪽 읽고 앞말에 진짜 거기까지 안 읽은 사람은 그 돈 갖고 가기 여러분 돈 걸리면 다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 외적 동기부여도 있고 그다음에 조용한 데서 책을 읽으면 졸리니까 시끄러운 데 가서 읽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느낀 게 지금 신박사님이랑 저랑 지금 뭐 이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하고 한 반은 똑같아요. 저는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게 어차피 전략이거든요. 왜냐면 다 졸려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 다양한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책 말하는 책도 좋고 아니면 책을 두세 권을 동시에 읽어요. 저도 그래요. A 책 읽다가 재미없으면 졸리거나 그러면 B 책으로 넘어가요. 페이지가 전환될 때 약간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충분히 여기서 졸음을 이길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잠자는 자체가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책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할 때 다 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잠자리가 규칙적인가 부터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설정 제가 제 책에 얘기했던 것처럼 졸리지만 버틸 수밖에 없는 환경들 잘 수는 없는 환경들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경우 서서 갈 때 같은 경우는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무조건 잊게 되거든요. 저도 방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서서 읽으세요.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인이나 솔로 씨면 친구들하고 돈 내기를 하면서 우리 책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정말로 그래야 돼요. 하면 되고 커피는 드실지 모르겠지 꼭 커피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혹시 거의 저는 독서할 때 커피를 마셔요. 껌도 씹고 씹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정말로 안 되면 옆에 친구한테 구렛나루도 잡아당겨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런 고민 상담을 하셨다는 거는 책을 읽고 싶다. 그다음에 지식을 얻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연을 하면 항상 애프터서비스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왜 강연은 제가 강연에서 상당히 질문도 1시간 이상 받고 소통을 많이 하지만 2,300명 오면 모두랑 소통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8명 10명 제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면서 저희가 토론을 합니다. 상담도 받고 제가 그중에서 정말 감명받았던 친구 하나 있는데 고영상씨 고영상 말고 고영상씨 고영상씨 우리 고영상군이 저희 AS 모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연 듣고 강연 듣고 바뀐 점 하나씩 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딱 그래요. 그러면은 다 그때 불타올랐는데 그 불이 다 꺼졌어요. 용암같이 진짜 활화상같이 불타오른 줄 아는데 제가 늘 말했듯이 성향깨비였던 거예요. 픽 하고 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거 불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정말로 제가 말했듯이 열의 한 명은 제가 바꾸고 제가 승률이 되게 높아요. 원래 사람 바꾸는 게 1%도 못 바꾸거든요. 0.1%도 안 되는데 저는 진짜 10% 정도 된다고 믿는데 왜 그게 다 빈말이 아니라 우리 고영상군이 정말 제가 기특하고 대견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한 결혼을 한 기혼자인데 강연 끝나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 상담을 했대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거실에 TV를 치우자 그랬어요. TV를 치운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 입장에서 TV 보고 싶어요. 저도 가끔 TV 보고 싶거든요. 스포츠 같은 거 근데 TV를 치우니까 와이프가 또 좋은 배우자시더라고요. 같이 협의를 봐서 TV를 치워버린 거예요. 거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책장을 TV 보이는 대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달에 두 권씩 더 읽고 있대요. 그럼 20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 20년을 읽으면 400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독 한 개만 정말로 파서 400권 읽죠? 그럼 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예요. 진짜 400권 정도 한 가지 종류 100권만 읽어도 전문가인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전문가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맨 처음에 한 번 읽고 근데 이제 어떤 계독을 해야 될지 어떤 남독을 해야 될지 이제 마지막 어떻게 엄독을 할 건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책 한 번 읽고 고영순 작가님 책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쭉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 인생공부 페이지에 자기네 집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로 집에 거실에 TV가 없어요. 너무 되게 감동스럽고 너무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렇게 정말로 자기 적극적으로 자기 왜냐하면 그거 보면은 또 누군간 바뀌거든요. 연쇄 효과거든요. 정말로 그게 정말로 고영상군이 킹핀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트릭어링 이펙트에서 고영상군이 넘어지면서 정말로 그게 버터플라 이펙트처럼 쫙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졸린 거는 정말로 내가 얻고 싶다. 고3처럼 읽어야 돼요. 참고 안 되면은 진짜 이렇게 자기가 적정 이게 적정 스팟을 찾아야 되는데 맨손이 다음 이마에 발라야 돼요. 눈 따가워서 잘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라도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눈이 따가워갖고 그게 읽히냐고 그게 그거 따가워갖고 책 보는 거 많은 돈 그거 따가워갖고 세수하고 그러다 보면 책 못 읽는다고 자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습관이 들면 다 극복이 돼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책일 때 항상 졸았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졸아요. 습관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좀 습관이 되면 그 전부터 훨씬 덜 졸릴 수 있고 핵심인 게 뭐냐면 본능을 그냥 의지로 이기지 말고 전략을 짜세요. 다 똑같아. 본능 이기기 힘들어. 뭘 바르든지 쓰든지 옆에 친구들 친구들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극소수 말고는 뭐 이렇게 원래부터 나 3시간 자고 잘 안 자요. 이런 거의 없어요. 극히 누르고 그냥 전략을 짜서 극복하시면 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 상담이 나옵니다. 의지에 관한 게 나오니까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로 하나 제가 얘기해드리면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요. 우선순위를 못 정하겠대요. 정말 그렇죠? 이거 누구나 다 진짜 이게 고민이 다 누구나 이 글 제목이 모두의 고민인데 저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못 정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이 정도는 성취해봤습니다. 그런 거 세 개만 대보라 그래요. 막 27살 뭐 24살 있으니까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학교에서 공부 잘한 거 말고 내가 딱 목표 정해서 뭐 뭐 뭐 해봤다. 뭐 따 봐. 뭐 이렇게 자격증 따 봤다. 뭐 그런 거 대보라고 그러면은 거의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90%가 없어요. 막 이제 또 자격 그러니까 욱해갖고 쥐어짜시는 분들도 있는데 없어요. 대부분이. 그럼 제가 한 게 그거예요. 그동안 우선순위 따져갖고 따지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으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잡고 아무거나 하나만 잡고 그냥 해보라고.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 못 정했다고 눈 감고 뽑기로 뽑으라고. 다른 건 그냥 아유 없어졌네.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그건 이지고 하나만 제대로 해서 예? 하나만 끝내보라고. 하나. 왜냐하면은 하나를 제대로 해서 끝내면은 하나를 제대로 해서 뭔가를 마스터하면은 다른 걸 또 제대로 했을 때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그나마 지금 우선순위 중에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모든 게 이 거라기에 똑같이 지금 고민되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로 고민해보면은 1%라도 더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만 딱 하고 그냥 딴 거는 포기하세요. 그 손해를 입는다는 마음까지 있어요. 왜? 이런 다시 누누히 말하지만 이런 류의 질문을 하신 분들은 우선순위를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껏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 안 해서 실패한 거예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 수긍을 하세요. 웬만하면은. 왜? 진짜 자기가 살고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서 수능 보고 취업해야 되니까 토익 보고 하고 자기가 계획을 잡아서 해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뭐 여행 이런 거 빼고 여행도 뭐 그런 거 그 정도는 해야죠. 여행하려면은 뭐 2년 동안 돈을 모아서 뭐 6개월 동안 뭐 유럽을 돌아다 이 정도는 좀 계획이 서서 된 거지 뭐 부모님한테 돈 받아갖고 저 유럽여행 가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알바해갖고 뭐 어디 가봤어요.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계획으로 좀 이렇게 정말로 장기 계획 아니면은 안 되는 것들 그런 성취를 잃어본 분이 거의 없어요. 이 질문에 뭐 제가 솔직히 들어본 대답 중에 뭐 제일 그렇듯한 거는 자격증 따 봤다. 뭐 그건 인정해요. 자격증 딸려면 오래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 뭐 빼고는 뭐 다 그런 거 우선순위에 그 정말 그런 프레임에 빠져갖고 아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아 이것도 해야 되지 아 저것도 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박사를 해봐도 그렇고 하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맞습니다. 남아있는 거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 또 뭘 증명하는 거냐. 뭘 제대로 도전해본 적이 없다는 걸 또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만 그렇게 진짜로 한 개 잘해놓고 두 개 잘해놓고 세 개 잘해두면은 그때 이제 진짜 고민이 시작돼요. 그렇죠. 아 우선순위가 뭔가 그때 근데 그런 거 없이 우선순위 고민하는 건 올림픽 예선 통과 안 했는데 아 결선 가갖고 긴장하면 어떡하지 그거랑 똑같아요. 아니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해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선 통과 없이 자꾸 결선 고민만 하는 거야. 아 결선 때 아 옆에 아이씨 옆에 우사인 볼트랑 같은 레인에 되면은 이거 좀 스트레스 받을 텐데 내가 페이스 조절될까 헛 정신나간 생각이에요. 진짜 지금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막상 그럼 그 하나도 뭡니까 제 생각하면 독서랄지 운동이랄지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이 두 개는 그냥 핵심 습관에다가 그 자체로 엄청난 효과를 주고 평생 해야 될 거야. 어느 누구나 다 평생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개 다 경험한 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아침에는 삼성이 좋은 게 샐러드가 정말 잘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자회사 겨고지 아 이렇게 부자회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데도 잘 나오지만 겨고지라다 보니까 저희 저는 탕정 캠퍼스에서 일을 했는데 탕정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중국에서 일하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탕정 탕정 어디야? 아산에 있어요. 아산도 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천안에 있고 충청도 어딘가 있어요. 그 주변에 워낙 겨고지이기 때문에 뭐 식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자체적으로 밥이 잘 나오는데 특히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샐러드가 되게 잘 나와요. 원래 그 과일이랑 야채가 되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개인이 사 먹으려고 하면 하나 사면 시들잖아요. 그렇죠. 프레시한 게 점점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주니까 항상 프레시한 걸 먹고 있어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식단도 잘 야채랑 단백질 위주로만 먹고 점심에 운동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그러려면 이렇게 버스가 여러 군데를 들려가지고 이제 성남으로 태워갔는데 30분을 걸어갔어요. 버스정류장까지. 그다음에 계단은 12층까지 항상 걸어 올라다니고 점심시간에 계속 운동만 하고 그다음에 딱 지방만 8kg를 뺐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살이 너무 많이 빠졌고 그때 회사에서 약간 이슈가 됐었어요. 와... 신책임님 보라고 살 빼는 거 보라고 진짜 대단하다고 근데 살이 확실히 그냥 굶어서 뺀 게 아니라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빼니까 몸이 진짜 개운해져요. 그런 걸 처음 솔직히 살면서 경험해 봤어요. 군대 때도 솔직히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가 좋아지느냐 확실히 아까랑 아까 나이 얘기랑 연관돼요.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너무 늦어서 고민이라 그러는데 결국 시간 잘 쓰면 회복이 되잖아요. 만회가 되잖아요. 이게 회사 당기면서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한테 그 버스 1시간 반 왕복 3시간 타는 시간이 저한테 제일 소중했거든요. 책 읽을 수 있는 게 근데 회사에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한 2, 30분만 읽다 보면 저도 자요. 저도 자요. 이게 막 졸음이 막 스르르 와요. 예? 근데 그 졸음이 스르르 와갖고 책이 막 떨어져갖고 막 앞좌까지 막 밀려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되게 미안하게 책 찾으러 막 이렇게 막 버스 막 밑에 기어 다니고 그랬는데 8km를 빼고 나니까 거기서 저는 그런 빵은 치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 책이 잘 익혔습니다. 여전히 졸려요.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20분 읽다가 자 쓰면은 35분, 40분 읽다가 졸리더라고요. 10분이라도 더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도 점심시간에 낮잠을 살짝 5분 자도 개운하고 더 그 차이가 확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이랑 독서는 핵심 습관 핵심 습관 그러니까 우선순위 못 정하겠으면 운동 먼저 하시고 꼽아드리겠습니다. 운동 독서 독서 그냥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독서는 굳이 확장하면 전공공부 자기 관련 전공 뒤지게 공부하시면 돼요. 독서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책을 읽는 행위니까 너무 진짜로 진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좋은 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독서의 시작이죠. 모든 독서의 시작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이기 때문에 그 책 읽어보시고 이제 거기에 솔직히 제가 그럼 고 작가님한테 어떻게 보면 미안할 수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진짜 돈이 없다. 내가 읽을 돈이 없다. 그럼 그 책 서점 가서 서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왜 그 책이 좋냐면 거기에 주옥 같은 추천서들이 정말 많아요. 검증된 책들 정말로 막 인문학 파리들이 계속 무슨 무슨 니체칸트의 얘기하는 좋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걸 읽으면 더 졸려요 여러분.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수들 얘기고 그게 갑자기 막 그런 인문학의 교양의 교양놀이에 빠져갖고 내가 세련된 사람이 되고 싶어갖고 그런 거 휩쓸리면 여러분 독서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지? 제가 철학과 출신인 것도 어떻게 아셔가지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 철학책 축첩 많이 해달라 하거든요. 저는 철학책을 잘 안 읽어요. 안 읽고 철학을 버린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라 철학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럴 바에는 사회과학서를 읽으세요. 왜냐하면 거의 사회과학서나 뇌과학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어떤 통찰력 안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철학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철학 중에 얘가 바른 얘기 한 사람이 있고 아닌 게 있고 한 사람도 요건 맞고 틀리다가 점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철학책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을 엄청 꼬았을 뿐만 아니라 얘네가 그 언어 하나하나에 대한 엄청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번역도 번역서가 더 힘들어요. 읽기가. 일본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철학서 읽기보다는 사회과학서를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훨씬 재밌고 제가 또 이건 또 갑자기 빠지는 얘기인데 걱정하는 게 철학서 읽고 저는 철학서 제가 늘 말했듯이 사서삼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언제나 손자병과 육더삼량은 저의 진짜 저는 강태공이 진짜 육더삼량 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태공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진짜 저는 육더삼량 읽으면서 너무 멋있었던 것 중에 하나 그 내용도 좋지만 강태공이라는 게 다른 별명이 다른 이름이 태공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태공이라는 왕이 그렇게 반하던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진짜 작가의 뭐랄까 애칭으로부터도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일단은 한자어를 용어를 잘 모르면 이 철학서의 대부분의 용어가 일본 철학자들이 번역해놓은 용어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 다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웬만큼 독서력이 없으면 철학책을 읽기가 어려워서 좀 뭐 쉽게 예를 들어 풀이 된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철학책을 무슨 해설서를 보냐고 막 무조건 원서만 보고 막 힘들어도 막 원어로 봐야 된다. 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볼 때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독서 초보자분들이 그 독서에 정렬이 떨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 그건 독서 고수분들 얘기고 당연히 고수분들 되면은 나중에 뭐 히라보로도 보고 그러겠죠.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저도 책 살면서 오륙백권 읽었는데 아직도 번역서를 봐도 힘들고 원선 읽지도 못해요. 철학책 같은 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너네는 인문학이라는 건 학문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학문인데 거기 어떻게 천박석. 맞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실 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뭐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희한테 고민의 핵심은 취업.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거든요. 저는 거기다 대고 고상하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정신적인 그런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그런 소리는 저는 아직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듣는데 제 책도 다 읽어보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독서 자체가 되게 뭐랄까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근데 독서만큼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을 올려주는 것도 없고 또 공부를 할 때 독서가 되면 그것만큼 큰 파워가 있는 게 없어요.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없는 능력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독서를 독서밖에 없어요. 독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너네는 독서를 얘기하는데 항상 무슨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 둘 다 다 좋은 거예요. 맞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전 재미로도 읽어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배울 수도 있고 여행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즐길 수도 있지만 거기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다 같이 얻으면 좋은 거죠. 저는 실제로 어저께 출판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내년에 좀 자료조사를 해서 소설을 쓰기로 했습니다. 임팩트가 엄청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소설보다는 영화 시나리오를 제가 소설이랑 상관없는데 그런 즐거움도 있거든요. 잠깐 얘기 그냥 해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우연 그러니까 영화는 뭐로 시작하냐면 지하철 테러로 시작합니다. 지하철이 부산에서 폭발이 팍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온 지하철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마비시킨 배우 세력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한 배우 세력인데 이거를 말해주면 너무 이게 반전이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그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1등 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좋아 좋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다 기록 깔 수 있다니까 채팅 기록에 남아있어요. 뭐 방금은 제가 뭐 또 사회과학서나 저도 뇌과학이나 행동경제학이나 저는 특히 과학이나 기술책을 좋아하지만 소설도 좋아해요. 쉬고 싶을 때는 소설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 조지오엘 책들을 안 봐갖고 최근에 샀어요. 솔직히 저는 철학책보다는 고전, 문학들 검증된 문학들 사회를 비판한 문학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1184랑 동물농장 샀단 말이에요. 옛날에 봤겠죠. 근데 뭐 그때 엄마, 아빠가 시켜서 봤으니까 기억이 돼지랑 그거밖에 만화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네 만에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 읽으시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인문학만 읽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인문학이 모든 걸 다 구제해 줄 그렇게 말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인문학 하면 똑똑해지고 인문학 하면 천재되고 인문학 하면 뭐 됩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해야죠. 왜냐면 당장 제가 말씀에 인문학 천 번 읽어봤자 코딩 한 줄 못 잔다니까요. 코딩하려면 코딩 책 사갖고 코딩을 배워야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학 선형돼서 이런 걸 배워야 할 수 그게 코딩의 철학은 수학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죄송하지만 요즘에 또 인문학에서 팔리는 책들 정말 죄송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너무 비과학적인 게 많아요. 인간에 대한 학문인데 과학적 과학이랑 과학적 과학적 이하만 납득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썰 푸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해 준 게 딱 맞죠. 주장이 아니라 취향 고백을 꼭 하나의 정서림 마냥 얘기하는 거죠. 이런 책들이 또 많이 팔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그나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방면으로 그리고 과학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파토 제일 좋아하는 팟캐스트 원래 이제 다른 팟캐스트들 홍보하면 안 되는데 파토의 과학과 완전히 있네. 그런 것들 쭉 보세요. 얼마나 도움많이 되는데. 저는 거기서 나오는 작은 책들 있죠. 다 있어요. 좋네. 심심하면 보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왜냐하면 책이 얇고 작거든요. 어디 들고 다니면서 30분 보기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챕터별로 딱딱딱 있어서. 저는 팟캐스트는 한번 들어보고 저는 팟캐스트보다는 읽는 걸 더 좋아해서 책이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시리즈로 방송한 게 공용 얘기도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양자역학 얘기도 되게 잘 풀어놨어요. 저는 공식 수식으로 한번 배워서 그렇게 설명하려도 제 내공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너무 잘해놔서 이걸 읽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너무 좋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여기 듣고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많이 두면 되니까요. 과학책도 많이 읽으면 정말 도움많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1시간이 넘어갔는데 그때 신박사님이나 얘기한 도중에 또 우리 청취한 분들께서도 젊으신 분들 많이 읽고 그래서 너무 길게 하기보다 이렇게 짧게 콜라테 있게 대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 계속 이제 여러분의 고민은 떨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와갖고 계속 그러니까 뭐 이런 교조적이고 훈계 이런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아저씨 두 명이서 떠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또 되게 직설적입니다.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왜 아까 고 작가님이 처음에 말씀 잘하셨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제 경험상 이런 방향으로 말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어저께 포스팅을 한 게 그거거든요. 2016년에 키워드는 자신감. 왜 지금 헬조선 이런 게 너무 담론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자신감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의 생명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신감을 없어진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쭈그리고 있는 친구들을 펴주기 위해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맞아요. 그게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독해력 중에 하나인데 나심탈레브가 행운에 속지 마라 해서 앞부분에 약간 토로를 해요. 야 내가 언제 모든 것에 운이 좋아 운이 모든 것에 운이 중요하다 얘기했냐. 운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얘기했지. 근데 무슨 이거는 블랙스와때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운이 중요하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박사님이 상담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거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되고 본인 얘기가 안 나왔으면 본인이 우리한테 질문을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박한 제가 이 방송 이번 회에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로 실화 얘기해드릴게요. 실화. 이거 들으면 여러분 이 방송 앞에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정리를 할 줄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되는데 실화예요. 실화. 저희 카드 뉴스 중에 핵심 습관 뉴스가 되게 인기가 많은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글은 카드 뉴스 말고 글로서 푸푸 이라는 매체의 기구가 됐던 건데 그때 그게 막 면망 공유가 됐게 인기가 되게 많았던 고영선 작가님의 포스팅이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실제로 댓글로 저희 그 카드 뉴스 밑에 달았어요. 저도 되게 감동이 왔는데. 저도 그거 알고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가 예전에 이런 걸 글로 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영선 작가님의 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리를 시작하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핵심 습관에서 말한 정리 먼저 했대요. 그게 아니라 정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리를 먼저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조금씩 변하고 운동을 해서 감량을 10kg인가 했대요.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카드 뉴스를 보니까 새롭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고영선 작가님 글이었고 그 몇 명 한 명 중에서 실천을 한 한 분은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보니까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렇게 인생을 올바르게 가게 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깜놀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저도 되게 내가 이래서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컨텐츠 만드는구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거 같아요. 실제로 고민에 아 공감한다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먼 길 그렇치면 꼭 가야 될 길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 방송 실천하게 하는 방송 인생 공부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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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